스탠바이, 고! DMM은 Discover the Magical Moment 사실 처음에는 클래식 음악을, 클래식 음악의 팬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오히려 마술적이라 생각하는데 마법적이고 그 음악의 어떤 부분들을 끌고 와서 그 순간을 새로운 퍼포먼스로 이렇게 음악을 담아낼시키고 보여주는 작업들을 DMM으로 했고요 음악은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기에는 맥스 코든 음악 프로듀서가 작업을 계속 해왔고요 한국에서 왔어도 일주일가량 워크샵과 촬영을 진행하면서 계속 새로운 음악들을 상황에 맞게끔 믹싱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나 가야금 연주자분께서 몇 가지 피아노 곡들을 저희가 원하는 어떤 텍스처를 가질 수 있게끔 가야금으로 연주를 해주셔서 그런 걸 퍼포먼스와 결합해서 풀어내기도 했고요 그 가야금 연주를 기반으로 음악을 믹싱해서 뭔가 조금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배경을 혹은 주제를 담아낼 수 있는 서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안경현 교수님이 피아니스트가 필요한 곡들을 어떤 퍼포먼스에 맞는 분위기로 연주를 하고 녹음을 해서 여기 이것들을 다 결합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퍼포먼스와 또 조명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에 워킹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 가지고 현장성을 줄 수 있으면서 라이브 퍼포먼스의 감동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영상물로 봤을 때 감동이 더 큰 뭐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저런 느낌 저 안에서 좀 찍어주는 느낌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푸는 게 구름 속에서 푸는 게 구름 속에서 푸는 게 현실, 환상 당연히 주고받아야 되는 교감이나 감정의 공유나 혹은 관객의 에너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예술 활동 계속 한다는 거는 너무 무기력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일단 거기서 시작되어서 공연 자체를 영상물로 옮기는 다양한 사업들을 해봤었고요 근데 그거는 좀 뭔가 결국 공연은 라이브 공연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그 쓰고 있는 언어가 영상물을 옮겼을 때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계를 느꼈었고 그럼 처음부터 영상이나 영상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 맞는 거기에 맞는 라이브 공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 겁니다 이 액트 그 정도가 좀 안 되는 단순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길게 하고 있는 정면만 있어 아 근데 제가 이거 해야 할 거라서 그거는 그때 화이트 다시 넣어줄게 왜냐면 지금 이렇게 쓰는 라인은 이쁜데 얼굴이 이쁘게 안 나 조금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 화이트 넣어줄게 그렇게 하자 그냥 이 시대의 팬데믹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공감하거나 위로해 줄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주제가 뭘까 해서 고독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이제 이번 프로젝트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제이크 정 감독님께서 어린 황자를 주제로 해보면 어떨까 그 내용이 온전히 그런 걸 담고 있다 어떤 그런 특별한 쌍텍스페리나 어린 왕자의 고독을 전달해 주기보다는 각자가 갖고 있는 이런 팬데믹 시대에 느꼈던 여러 가지 힘들었던 거를 그거를 통해서 각자의 고독이든지 뭐 외로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뭐 가 있겠죠 뭐 꼭 그게 꼭 그런 어두운 면의 감정뿐만 아니라 뭐 즐거움도 있을 거고 각자의 감정을 얼마만큼 본인 우리가 느끼게 할 수 있는지 본인의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가 그런 작품을 통해서 작품을 통한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우리가 쌍텍스페리의 인생에 관한 것도 있고 어린 왕자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음악과 그 다음에 마술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통해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 그거를 이제 다 개인화할 수 있게 하는 게 꼭 이 공연 뿐만 아니라 어떤 공연의 기본적인 취지인 것 같아요 이제 쌍텍스페리의 작가관 세계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비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비행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들까지 어 다양한 퍼포먼스와 주제들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뭐 그 중에는 이제 장미라든지 뭐 우물 혹은 이제 여우 혹은 이제 노란뱀이 등장하는 이제 어리방자고 죽는 씬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가지고 한번 풀어봤고요 어 좀 들어주세요 olf 헛 총 14개의 시븐 나뉘어 지고요 1부는 생태초의 인생을 1부는 어리방자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공연자 12명 정도의 공연자들과 협업해서 그 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제 퍼포먼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촬영해서 완성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돌자마자 먼저 걸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걸어가 주시면 되고 제가 쭉 해서 잡고 있고 그다음에 호정이 잡고 있으면 김은 씨가 그 다음에 지나가겠죠? 지나가자, 지나가자. 여기에 이 선이 얼굴에 묻어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일단 맥스 코든 음악가에게 원했던 것은 또 요구했던 것은, 얘기했던 것은 음... 서설을 좀 만들어서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을 음악 안에 설정해 주면 좋겠다. 좀 명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쭉 음악이 서설을 풀어낸 건 아니지만 이 선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의 뮤직비디오 상롱이 좋아했요. 우니버스의 계정은 우리가 유니버스의 계정은 우니버스의 계정은 우리가 우리가 유니버스의 계정은 저에게 사막을 주제로 한 액트가 있어요. 그 액트는 어... 어린 황자의 소설이 등장하는 사막 모든 세계관 그 자체에 모래와 꽃이 등장하고 거기에 뭔가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만들어줬을 때 그 음악은 이미 사막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들은 그 음악을 유명한 것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그 작품을 알아보고 그 액체, 그들을 알아보고 많은 엔터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다른 상황이 조금 더 다르게 그리고 저는 그 그는 inspirations이라고 했고 무엇을 도와주기 때문에? 무엇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반격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한 방에 촬영을 많이 하죠. 또한 기적이 더 높아지고. 또한 기적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시계에 대해서는 다 조절하고. 또한 기적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카사와 제이크에 대해서. 음악 대회를 더 잘하는 것이죠? 지금 잠깐, 불구하고 있 yapıl을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광고에 흙 집을 누альную 장식을 변경을 하ice고, 이게 아주 강한 부분이지만, 더 강한 부분은 더 좋겠어. Depression이 일단 중요합니다. empathy은 음악이 보호를 지키고 You don't want it to compete with magicians. It was a challenge to make sure that they were all going together.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 일은 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퍼포먼스는 이미 만들어진다 한의 일은 한의 일을 New York sequence, Young Min with the sand, each performer is creating and already has a strong sense of the world of each act, so what I try to do is both support it and maybe push it somewhere a little bit farther than what they were expecting, take it to the next level. I want all the music to feel like it can exist in the same world, right? And I think it's a doable task of many different genres because that's how the world actually is, right? You know, you're driving the car, you hear classical music, you hear hip-hop, you hear K-pop, you hear, you know, all these different things, right? And people know many different genres, are familiar with many different genres, right? Part of my job is to, you know, work with each individual sound, right, so that whether it's Puccini or whether it's something that's a, you know, a trap beat, it feels like they can exist in the same world. You know, the key is you're saying a bit late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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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 a little test sentence, but it's sounds that comes, uh, yeah, let me see what I can do, let me see what I can do, real quick. 사실은 마술 그 자체보다는 마술가들이 일을 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음악가들과 많이 닮아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음악가들도 연습에서 어떻게 쳤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과정은 보이지 않는데 무대 위에서는 일단 완벽하게 나와야 되고 마술 같은 것도 사실은 다 모든 것이 트릭일 텐데 앞에 볼 때는 진짜인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마술사들과 음악가들이 많이 닮아있지 않나 생각은 들었고요. 뮤직 비디오 고! 뭐그러Set kinda 아, 쿠프렝은 제가 연주할 때는 뭔가 조금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그런 꽃잎이 흩날리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반복이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다른 느낌들이 들어가요. 어느 정도의 텐션이 있었다가 약간 긴장감 불안감 외에 불안감이라던지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그 봄바람 같은 그 사이사이에 그런 다른 느낌들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떨어트리면 뒤로 좀 빠주세요. 그러면 입. 네. 슈베트 같은 경우에는 곡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데 중간에 또 단조에서 장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미 그 우울함, 극도의 우울함 안에 약간의 희망의 씨앗이 들어있는 그런 곡이어서 그 조성이라든지 화음의 느낌을 조금 더 살리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꺼는 그대로 합시다. 네틱, 센발. 아, 작은 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의 곡 자체로서 굉장히 순수함을 담고 있는데 바리에이션 11번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새로운 뭐 천사가 됐든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런 순고하면서도 순수하고 그런 느낌? 뭔가 가벼우면서도 아, 내가 잘 살았구나? 힘들었지만 잘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느낌을 잘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풀샷 보이십시다. 풀샷. 그리고 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우울한 느낌이었는데 제가 연주를 할 때는 가야금이랑 같이 했더니 그 가야금 특유의 탄력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피아노가 주는 화음에서의 우울감이 되게 독창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울한데 탄력감이 있는? 자, 나고 가! 이리! 이리! 고! 고! 어이구 사실은 14개의 내용들, 주제들이 있지만 이게 서로 정확히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선형적인 구조나 명확한 텍스트가 있는 내러티브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느꼈던 지정을 깎아가지고 하나씩 14개 만들었고요. 그걸 다 봤을 때 아 이런 뭔가 고독과 외로움과 또 그 너머의 희망이나 그런 것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가 편집자, 연출가, 기획자가 돼가지고 14개의 받던 영상들을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어떤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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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시간." 11 Bunun seoi tem breathe. 11 4ры bytes dh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